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다 돼갑니다. 서울 시내 은행나무도 옷을 갈아입고 겨울에 초입을 알리고 있지만 1년 전 좁은 골목길에서 159명의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야 했던 유족들의 시간은 아직도 10월 29일에 멈춰 있습니다. 유족들이 바라는 세상은 아직입니다. 사무치는 그리움 속에 1년의 시간을 보낸 유족들, 나경열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그저 길을 걷다 그날 그곳에서 별이 되어버린 159명의 참사 희생자들. 2022년 10월 29일, 부모들의 세상은 뒤흔들렸습니다. 그날 아들 임종원 씨를 잃은 임익철 씨. 참사 이후 둘째 아들이 있는 지역으로 집을 옮겼습니다. 둘째 내 손주의 손을 꼭 잡고 학교로 배웅하는 일. 임시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버지는 다시 유가족이 됩니다. 용산, 국회, 서울광장 분양소를 오가는 길은 슬프게도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거리로 나온 아버지, 존재만으로 든든했던 아들을 한시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기억의 힘으로 아버지는 오늘도 바쁘게 움직입니다. 국회문을 다시 두드립니다. 유족들은 298개의 국회의원실을 모두 돌며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 대회 초청장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벌써 1년. 누구보다 거리에 오래 있었지만 계절이 바뀌는 줄도 몰랐습니다. 사실 예전 같으면 주변에 꽃도 바라보고 하늘도 쳐다보고 단풍도 보고 이렇게 또 여행도 가고 그런 거를 좀 느끼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 같은데 지금은 모든 게 그냥 변화가 없이 하루하루가 이렇게 지나간 것 같아요. 큰아들 최재혁 씨를 떠나보낸 어머니 김현숙 씨. 친정이 있는 광주로 내려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잠시 머무르는 곳엔 아들 사진만 가득합니다. 여행업을 하는 김 씨는 참사 이후 만나는 사람이 크게 줄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무심코 던진 말이 너무나도 아프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근무했던 서울 마포구. 어머니는 찬 강바람에도 그곳을 하염없이 바라봅니다. 이를 핑계로 만난 30년 지기 친구가 그 곁을 지켜줍니다. 응원에 다시 힘을 내보지만 슬픈 마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 자랑인 아들이 공부했던 고등학교를 한 번씩 걸어봅니다. 모든 건 그대로인데 우리 아이만 없네요. 건물도 나무도 선생님들도 그대로 계시는데 아직 바뀐 게 없는 1년. 그래서 유가족들은 멈출 수 없습니다. 이게 철저하게 밝혀져야 또 책임을 져야 정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다시는 이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책임자들도 각성하고 예쁜 아이들이 자라서 정말 큰 제목들이 돼야 되는데 다시는 거듭 얘기하지만 다시는 이런 우리의 젊은 아이들이 그런 어려움 속에 빠지지 않기를 잊지 않겠다, 기억하겠다. 1년 전 시민들의 약속이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이 마음을 작은 불씨라고 표현합니다. 이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하는 일 우리 사회의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열입니다.